주말 사이 목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. 목포경찰서는 어제 오후 1시쯤 목포시 산정동의 한 빌라 앞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현금과 상품권 등 600만 원 상당을 가져간 뒤 도주한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쫓고 있습니다. 지난 18일에도 카드 회사 직원이라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60대 여성의 통장에서 600여만 원을 빼갔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.